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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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얼굴을 제대로 처음 보는 것같다 호개할까요? 호개 저 집인이에요 아니 우리 속이 테스가 우리 자기소개가 안 된다 이쪽은 뭐 먹히지 않는데 100개 때려버려 이게 뭡니까? 한치물에 똑같은거에요? 똑같은거 2개 시켜주거든요 어 한치두개, 역전도 두개 대단하네 멍게는 호불호가 가릴거 같아 맞죠? 맛이 이상한 이거 누가한테 줄거에요 물으면 비비봐야지 비비봐라 비비봐라 손으로? 아니 아니 물으면 숟가락으로 그냥 손으로? 물 붓는거 안넣는거에요? 비비봐라 비비봐라 손으로? 아니 아니 물으면 숟가락으로 그냥 물 붓는거 안넣는거에요? 비비를 내놓은거에요? 물 안넣어도 되요? 물 안넣어도 되요? 물 붓는거 안넣는거에요 비비를 내놓은거에요 비비봐라 손으로? 손으로? 아니 아니 물으면 숟가락으로 그냥 물 붓는거 안넣는거에요? 비비를 내놓은거에요? 아 물 안넣어도 되요? 네 네 물 붓는거 안넣는거에요 비비를 내놓은거에요 비비를 내놓은거에요 아 물 안넣어도 되요? 네 네 역시 천놈이다 이거 물 짜네 비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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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 야 니 손 이쁘다 니가 니가 비비봐 비비봐라 아 육수가 안에 있네 아 육수가 안에 있네 맛있겠다 잘 비비네 잘 비비네 하나도 안갈린다 이거 왜 이거는 안포사지게 살살살살 하나도 안갈린다 이게 아니 점점 죽고있어 비비네가 ㅎㅎㅎㅎㅎ 이게 소프게논데 싹싹싹싹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는 진짜 소주합주다 이거 뭐에요? 나중에 전자라가고 아 육전 나왔을때 이거 하라고 감사합니다 서비스에요? 아 이거 나왔때던데 아 지금도 지금 다 된거 같은데 아 지금 나왔때던데 지금 나왕맨이 안만네 아 이거 넣으라고요 지금 이것도 해야되나 이건 뭐? 아 이걸 젓가락으로 비벼야 이렇게 하는거 아니다 여기 놔두는거 아니다 젓가락으로 이거 먹는거 까먹을 것 같아 모르겠는데 까먹었다 이거 그냥 먹는거 없어요 아 이따 부시마들이 비비는가 아니 되니까 여기가 비비는게 틀리니까 소스 다 섞었어요? 좀 더 섞은거 아니겠어요? 오 예 맛있겠다 우리 야생 다섯번째 야생들 네? 네? 거제 시장 시청객이 완전히 세수대같은데 아우 아 육장 가위 가위 자 갑니다 가위 가위 혹시 이러면 사진 어디 올려요? 와 구찌 잘나서 가위 찍어봐 어 자르세요 네요 아 이거는 육전이네 아 이건 좀 식당하거든요 음 음 음 잘 입는다 가위가 잘 입고 음 소주 한 개 응 나 안 먹어요 누나는 내가 하천기를 하잖아 어디 숨는거잖아 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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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자자자자 건배 건배 이게 술 왜 이리 와 어르신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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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et 어떡하나 좋아요 September Squad 여 Dou 여 7 4 5 6 멈추 몇 녀석이에요? 오빠는 나이트 없대 1 7 너무 яс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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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 점수지 한번 해봐요 점수지 한번 해봐요